내가 이 조선을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렸다. 받아들여줬으면 좋겠구나. 전하! 전하한테 이 조선의 운명을 맡길 수가 없네. 이제 때가 되었네. 이 조정의 권력을 장악해야겠네. 언젠간 죄값을 치를 것이다. 숨어서 남의 뒤통수나 노리던 종잡이가 치러야 죄값이야! 언니도 마찬가지야. 명심해. 야마모토삼. 안 좋아? 그 광산으로는 다신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. 거기에 지옥이오. 박인영. 분하겠구나. 날 죽일 수가 없어서. 기대해라. 점점 더 재밌어질 거다.